이제 와서 하는 말이라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LG 시절 권창희를 보면 뭔가 주눅들어 있고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사실 한 시즌 200안타를 때려낸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 생각했고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이 선수 개인에게 아쉬울 수도 서운할 수도 있을 테네 그런 내색 없이 기아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범호 감독은 우승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과 고마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건창 선수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LG 선수였음에도 입지는 거의 없었고 염경력 감독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을 정도로 팀 내에서 주전 경쟁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서건창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염경력 감독과 이범호 감독이 생각하는 서건창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원팀이었는데요. 팀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어 정규 시즌 우승을 이뤘고 특히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 내야수 서건창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건창은 지난 1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마음이 편해졌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이 날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올 시즌은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밝히면서 눈시울을 불켰는데요. 2008년 육성 선수 신분으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서건창은 방출 및 군복무 이후 입단 테스트를 거쳐 넥센 현 키움 히어로즈와 손을 잡았고 계약 이후 첫 시즌이었던 2012년부터 활약했고 내야진의 한 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128경기 543타수 201안타 타율 3할 7푼 7업론 67타점 OPS 출루율 장타율 9할 8푼 5리를 기록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200안타 고지를 밟았는데요. 뛰어난 선구안과 콘택트 능력을 바탕으로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고 서건창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서건창은 2020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듬해 7월 27일에는 1대1 트레이드를 통해서 광주일고 동기투수 정찬원과 팀을 맞바꿨는데요. 트윈스는 당장 선발진을 보강해야 했고 LG는 1호 자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요. 서건창은 이적 이후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77경기 219타수 49안타 타율 2할 2푼 4리 2홈런 18타점 OPS 6할 5리 44경기 110타수 22안타 타율 2할 12타점 OPS 5할 4푼 1위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서건창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LG에 방출을 요청했는데요. 방출 이후 개인 훈련으로 몸을 만들던 서건창은 지난 1월 중순 고향팀 기아와 연봉 5천 옵션 포함 총액 1억 2천만원에 계약했고 세부 계약 내용은 연봉 5천만원과 옵션 7천만원이었습니다. 당시 구단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서건창이 팀 내에 젊고 유망한 내야수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영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서건창은 이적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바로 1루 수비 도전이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1루수 때문에 고민 중이었던 기아는 이우성 변우혁 등 여러 옵션을 놓고 고민했고 1루수 서건창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요. 서건창은 올 시즌 전까지 1루수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스프링 캠프 때 1루수를 준비하면서도 좀 낯설었던 게 사실이라며 완벽하진 않았으나 빨리 적응하기 위해 또 확실한 플레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건창은 1루수와 1루수를 오가며 기아이 오른쪽 내야에 힘을 실어줬고 팀으로선 좀 더 수월하게 내야진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타격에서도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19일 현재 서건창의 시즌 성적은 89경기 197타수 61안타, 타율 3할 1푼 1업론 25타.3도로 5PS 8할 2푼살이 결국 기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서건창이었습니다. 지난달 9일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 9월 5일 광주 한화 이글스전까지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끝내기 안타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사실 끝내기는 1년에 일본도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기회를 만들어준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으로 한숨을 돌린 기아는 이제 한국 시리즈 준비에 힘을 쏟으려고 하며 한국 시리즈를 두 차례 2014년, 2019년 경험했던 서건창은 후배들과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서건창은 큰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나도 긴장된다.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도와줄 게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내 목표이자 할 일이라며 긴장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나 긴장하는데 그 긴장감을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어렵지만 그걸 해내야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경협 감독은 시즌 중 서건창의 활약에 대해서 팀을 떠난 선수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할 건 없다. LG 시절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범호 감독 역시 서건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창희를 시즌 초반 계속 기용했던 건 권창희를 1우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했고 이우성이가 좋지 않을 때는 1루수로 가서 오른쪽 내야 라인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다. 시즌 초반 내야 엔트리를 6명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팀이 필요할 때마다 경기에 나와 제 몫을 다해준 서건창이며 사령탑도 그런 서건창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체력관리를 위해서 20일 정도 2군에 내리면서 쉬게 했는데 경기 감각이나 컨디션을 유지해준 점에 대해서 권창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건창은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시 FA 자격을 얻는데요. 과연 기아구단은 서건창 선수에게 어떤 금액을 제시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